다 2에서 그리고 시험 찾는거 했는데 좀 틀린게 좀 있었어요 1대1 테스트 하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셔플 끄구요 자 그래서 날씨 묻고 있습니다 화창하니 하고 싶으면 화창하니 라고 얘기하고 싶으면 뭐라고 한다 뭐라고요 그렇죠 is it sunny 하면 되겠죠 is it sunny 말고 그러면 it is sunny는 무슨 뜻이죠 ok 그래서 누가다죠 자 날씨 얘기할 때 is it 그것이라고 해석하면 어색하기 때문에 그냥 아무 해석 안해요 그것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아무 말도 안합니다 그냥 화창하답니다 누가다죠 누가다 ok 묻는 말 is it is 묻는 말이 아니니까 묻는 말 하려니까 is it 했네요 이거 어디서 다 배운거죠 그랬더니 no it isn't it isn't it isn't it isn't 앞에서 뭐라고 물었어요 Is it sunny? 라고 물었으니까 No, it isn't No, it isn't No, it isn't sunny It isn't 이런 것도 어디서 배우지 않았나요? 코로나 기간 또 선생님이 뭐 하면서 It isn't sunny 그 다음 It's cloudy 클라우디 뜻은 뭐예요 그러면 뭐라고? 흐린 맞아요? 흐린 맞아요? 아니에요 그러면 흐리다예요? 자 그래서 채연아 선생님이 네가 이렇게 대답하니까 동영상 보고 공부 좀 하라고 제발 부탁하고 비는 거야 도대체 왜야? 동영상 안 볼 거야 앞으로도 어? 이건 흐리다가 될 수가 없어요 흐린이에요 흐린 그러니까 잇츠가 이즈고 이즈가 비 동사니까 어떤 시 앞에 와서 합쳐서 흐리다가 된다고 어? 채연아 동영상 공부 안 할 거야 너 진짜 이해가 안 된다 이해가 안 된다 그럼 넌 중학교 가서 시작할 거야? 중학교 가서 하면 늙는다? 어? 니들 중학교 가서 어렵게 배울 거 선생님 쉽게 해주고 있어 근데 너 뭐 안 하겠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뭐 어떻게 할까 어? 비 오는 중이니? 비 오는 중이니? 이즈잇먹? 이즈잇레인? 자 여기에 이렇게 써 있나요? 아니죠 이렇게 써 있죠 그럼 이렇게 써 있는 거 답게 읽어야죠 이건 여기까지가 레인이고요 얘를 붙이면 어떻게 소리를 내야 되겠어요 레이닝이라고 해야 될 거 아니야 레이닝 들리는 것도 레이닝이라고 들리는데요 이즈잇레인이 아니고 뭐라고요 뭐라고? 레이닝 뭐라고요? 그렇죠 뭐라고요 처음부터 문장 선택 이즈잇레이닝 이즈잇레이닝 그랬더니 그래 그렇다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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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어 선생님 너무 힘들다 목소리 조금만 좀 들리게 해줘 제발 했습니까? 오케이 영어를 배워서 남들이랑 대화를 주고받으려는데 최현진처럼 그렇게 목소리 작게 하면 상대방이 들리겠어? 맞든 틀리든 크게 해줘 예스 그 다음 뭐 그렇지 예스 it is 그 다음 그 다음 뭐 뭐라고 오케이 제가 준비가 좀 덜 된 것 같다 그렇습니까 준비 조금 더 해오서 와주세요